안녕하세요. 오늘이 블루베리입니다. 설거지 깨끗하게 하고 이제 세 개중에 한 개에 담은 잼라대왕이 있네요. 이거 뭐 드시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주위사람한테 그냥 줘야겠습니다. 뭐 이거 하나 3,800원씩 이리 돈주고 사먹는 건 그냥 아닌 것 같습니다. 저희 농장이 보면 저기 제 애마가 있고 저 위에 달도 예쁘죠? 오늘 별이 아직까지 많이 안 보이네요. 저기 한 개 있고 한 밤 11시나 12시되면 별이 진짜 많습니다. 여기 오늘 제가 염라대왕 리뷰를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아예 매운 걸 못 드시는 분은 그냥 도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괜히 도전하시면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냥 매운 거를 내가 그래도 조금만 먹는다 하면 그 분은 좀 드시면 많이 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난 매운 걸 좋아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염라대왕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. 될 것 같고 그 정도 맥기인 것 같고요. 아 저는 라면도 라면이지만 아까 여기 빨간 거 보이죠? 하 요 안으로 제 얼굴 쪽에 가면 안에 얼굴 쪽에 라면 국물하고 라면 끈데기하고 그 다음에 밥불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입술도 붓고 지금 날립니다. 지금 아 팍팍팍 아 그거 아니면 저는 뭐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뭐 한번 한번쯤은 그냥 도전해 볼 만한 맛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 예 저도 정리 다 하고 뭐 주변에 한번 더 정리할 거 있나 확인해 보고 저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매운 거 아예 못 드시는 분은 도전하지 마십시오. 저도 큰일 납니다. 이상 오늘이 블루벨입니다. 그리고 아 오늘 밤 잘 주무십시오. 저는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아침에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 아